지난 21일 육군 32사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 20대 훈련병의 어머니가 남긴 글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숨진 훈련병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장병 위문 편지 등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위문 편지 누리집 더캠프에 글을 올려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처참하게 먼저 떠나야 했는지 답답하다며 아들이 보고 싶어 같이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군 당국은 사고 이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별도의 조사반을 꾸려 부대 내 수류탄 안정성과 사고 당시 안전통제, 탄약과 병력 관리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.